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듯이 애는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아금 없으신 분야 숙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드니 그리 가르쳤 것만 구부단 맘에 배웠더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버리시 애는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아금 없으신 분야 숙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 것만 숙덩이 같은 인생아 칭고르가 이 없는аци아 휴pes 감사합니다.